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자연에서 온 슈퍼푸드, 햄프씨드의 놀라운 건강효능과 다양한 섭취 방법을 소개할게요. 특히 껍질을 제거한 햄프씨드 또는 햄프하트는 영양가가 높아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답니다. 첫째, 고단백질. 햄프씨드는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진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둘째, 심장 건강증진. 이 슈퍼푸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 건강 개선. 햄프씨드의 필수 지방산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건조함, 여드름 및 아토피와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요. 넷째, 소화 건강 개선.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항염증 효과.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해요. 여섯째, 체중관리. 코단백질 및 섬유질 함량으로 포만감을 주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호르몬 균형 유지. 햄프씨드에 함유된 감마리노렌산 GLA는 여성의 호르몬 균형 유지를 도와줍니다. 햄프씨드의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햄프씨드를 스무디에 넣어 영양소를 포충하세요. 샐러드에 햄프씨드를 뿌려 영양가를 높이고 고소한 맛을 더하세요. 요거트에 햄프씨드를 섞어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키세요. 빵, 쿠키, 머핀 등 베이킹 제품에 햄프씨드를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로 먹는 오트밀에 햄프씨드를 넣어 영양을 보강하고 포만감을 주세요. 간단하게 껍질을 벗긴 햄프씨드를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햄프씨드를 물과 함께 블렌더에 갈아 식물성 우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